지병으로 별세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연결식이 부산 공무원 노조 주관으로 9.15 전 9시 부산시청 후문광장에서 엄수됩니다. 연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과 양력보고, 오거돈 시장의 연결사와 후배 공무원의 조사, 헌화와 분향으로 진행됩니다. 지난 198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 전 부시장은 부산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,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